아 아 아 아 아 씨발 좋았어 잠깐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이 씨발 좀 총 좀 줍자 어이 총 좀 줍자 어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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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총 총 총 아 으 아 아 너무 안 보여 와 안 되겠어 아 너무 안 보여 이거 밝기 좀 올리자 아 이정도는 돼야지 에 에 이거 맞나요 뭐야 으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동팀 성인 내려와 이 씨발 정신차려 어 몇몇몇, 아이 씨발 몇마리 와... 아니 지뢰로 잡는거야 원래 지뢰로 잡아야돼 원래 어이엇텔라, 당황을 봐주세요. 도움받아볼게요. 마치 자극제를 찾은 그거면 될 거야. 자극제 가다 보면 있겠지 뭐야 벌써 6시 12분이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 그만큼 재미있으시다는 거지 아야야야 아퍼 아야야야야 아퍼 아주 환장하겠구만 무슨 일이야 존나게 와 맞으면 되잖아 족가구 이씨 피우면 좋지 흔적이 없어지잖아 놈들 흔적은 어? 엥? 네? 아 이건 엇가잖아 존이 비가 존나게 와 맞으면 되잖아 족가구 이씨 비오면 좋지 흔적이 없어지잖아 놈들 흔적은 안없어지겠냐 니 걱정부터 해 존이 티비 아 아 아 아니 치아 못들어가는거네 여기 아마 자극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이제 좀 살겠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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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어 시발 새끼들아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한테? 그 새끼랑 셰파드 모두 역겹겠지 뭐가 어찌됐든 상황이 존나 족같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야 돼 이런 상황엔 사격 솜씨가 큰 도움이 되지 근데 여긴 너무 위험해 어디든 다 위험하다고 어디든 다 쓸만하겠어 bleibt 그냥 다 숙성 깜짝 다 이 이 방살은 5천개야 자신없어 돼지시던가 시발새끼라니 말이 좀 심하구만 힘드나 죽어 그 편이 더 나아 잘 가시게 그러면 3천개쯤으로 하지 2천5백개로 하지 2천5백개로 6천5백개로 이런나중에 농담도 할줄 알고 역시 고스트 고스트 이 자식 뒤로 아니었구만 아 못참지 조준경 못참지 흠 흠 총도 없잖아 너먼 원포원이다 여전히 위험해 골목은 내가 맞지 날겠다 시작한다 거기에 있는 아직 안 늦었어 기다려 여길 안 잡으면 시발 방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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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방금 이벤트 앗 그딴 시발 남남들에! 으으... 이게 나야 차라리 저거 어떻게 다 뚫고 가 한 번이면 좋게 아 그래 시발 새끼야 안되겠다 니네 다 죽어야겠다 이찬계로 하자 빨리 숨어야겠다 한 번이면 좋게 잠깐만 죽어 두번째로 아빠 그냥 brought us 후보빵 그냥 사모님 저 때꾸만 말 둘 둘 둘 둘 셋 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그냥 죽어 돼지새끼 아 그러면 참 발백개로 할까 한 번이면 좋게 기록 잠깐만 아 씨발 저 자리에 저 새끼를 죽이면 안 되나 아 씨발 아 그래 뒤에 너무 많아 애들이 와 너무 많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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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니 아니 멈춰버렸다 개C 한참 재밌었는데 광종 하자고? 켜놔 해야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3분의 1 남았습니다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닐까 라이프 형 날씨 어때 날씨 어때 원하는 컨셉 있어? 원하는 컨셉 있어? 섹시 큐티 마초 엔딩 보고 환불되면 환불해준다고? 안돼 바보야 내가 2시간인가 2시간인가 뭐 몇시간 플레이 했으면 안된다 그랬어 게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는 환불 절대 안돼 블리자드가 미쳤냐 어? 13시간 하고 환불 때렸다고? 아 진짜로?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힛 근데 넌 일반인이고 나 씨발 개새끼야 유튜브잖아 어? 나 이거 올렸는데 환불 때렸다 그러면은 논란 되겠어 안 되겠어? 바로 논란 바로 논란 돼줄게 흐흐흐흐흐흐 내가 홍보해줬잖아 하하하하하하하 음 음 홍보해줘 상관없어 22% 28%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섹시 컨셉? 오케이 알겠어 바로 해줄게 음 이런 이런 대작게임들은 진짜 현황 느낌으로다가 좀 게임방송 진득하게 진짜 6시간에서 8시간 쭉 때리는 거 나는 괜찮다고 봐 시청자들도 뭐 시청자 수가 많진 않지만 좋아하잖아 다들 음 재밌어 음 좌측 상단에 저거 100% 차야 가능한가봐 근데 희한하게 오늘 뭐 딱히 오프닝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풍선 많이 터졌어 바다도 많이 싸주고 하하 풍선 지금 몇 갠지 볼까? 어 어 1898 야 얼마 안남았네 살초기가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살초기가 좀 채워준다면 정말 좋을텐데 살초기가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살초기가 좀 채울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어요 엔딩 보고나면 채워주겠지 응 응 96% 응 이 새끼암튼 입만 벌리면 이 새끼암튼 입만 벌리면 이 새끼암튼 입만 벌리면 이 새끼암튼 입만 자동으로 나와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좋았어 좋았어 한 번이면 좋게 아 그래 이거 여기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그치 나가자 나 나오라고 어어? 와 존나 빡세네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 뭐야 아 존나 목표를 찾을 수 없어 찾았어 찾았어 여기다 여기 업무소 이 새끼가 으르렁거리고 지랄이 이 새끼가 으르렁거리고 지랄이 Kinx2 이 새끼 유리 나 본인가 찢었다 도리나 스페어 베이커 엠키터 동사미농콜 가좀 확인하나 자, 이거 더블 배럴이지? 그렇지 그렇지 고스트 빨리 들어왔다 그래, 지금 그게 딱 땡기네 나는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아니, 법원 그것만한 게 없지 그래, 켄터키가 최고야 얼굴이 추워 끝까지 알겠어, 민경하트 랄펴 적어놔 게임도 하고 풍선도 받고 이거 정말 개이득이구만 기름을 찾았다 기름이란 병 심지로 쓸 밧줄이면 화염병을 만들 수 있겠어 거기 뭔가 있나? 아이고 아휴 심지로 쓸 밧줄이면 화염병을 만들 수 있겠어 스탤 스탕 스탤 너네 지루 안받노?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좋아, 경계하면서 교회로 와 다 왔다 다 왔어 그래, 거의 다 왔어 해군에서도 탱크가 필요하다는데 싱크는 진행이 돼 경계가 필요하다 또, 도착하니 여기에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이로 탱크가 필요하다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 비교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 공격을 하는 것이다 조금씩 태어난 것이다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와우 쉣 무장 완전 완전 무장이라서 저거 뚫기가 힘드네 지뢰로 그냥 없애버리죠 저쯤에 있었으니까 아니 뭔데 여기 지형이 병신같네 아니 뭔 지형이 저래 아 이거 솔직히 예상못했어 이거 억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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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케 연막 던져놓고 그냥 가까이 붙어갖고 샷건으로 그냥 몇 방 때려가지고 죽여야겠다 도망있을 거라 전장 수색해 자 저쪽으로 이쪽 수색하면 알겠습니다 와아 가까이에서 샷건을 두방맞고도 안죽어? 두방맞고 뒤져야 돼? 아... 암살할게 암살 아 근데 바로 앞에 적이 있어가지고 암살하기가 좀 그렇지 여러분들 생각대로 다 됐으면 씨X 뭐 어? 내가 특수부대를 나왔겠어? 응? 까물지들 말어 어? 내가 딸 comenz고 넌 ㅋㅋㅋㅋ 어디서 을 상세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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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ㅋ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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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ㅋ 도미들이 여깄다! 넘어 사격! 지형이 이렇게 되어있었으니 힘들었지 에어 어? 랄프야 라면 하나 끓여와라 10대면 괜찮겠습니까? 아니 너부리 너부리 괜찮겠습니까? 어 너부리 두개 두개요? 어 파 조금 넣고 파는 없구요? 어 그리고 거기 옆에 찬장에 그거있어 그.. 저.. 북어 북어포 북어포 몇개만 넣어? 한 네다섯개만 북어포 이 길을 찾은 것 같다 고스트 온 사방의 쉐도우다 교회 앞에 참여하고 차량을 찾는 거야 그 다음 존나 뒤져고 알겠다 새끼들 죽여버렸어 거의 다 왔다 나이스 사이도 들으신다면 왜 이럴? 피곤하는 건? 아니 으드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아 샷건 맨 파킹 샷건 맨 뭐야 와 진짜 안죽는다 큰일났따 이거 와아 방탄도 지리고 얘네들을 잡으려면은 와 이거 암살밖에 방법 없겠는데 여기 말고 다른데 가는데 없나? 막혔어 여길 어차피 가야돼 쓸모 있겠어 아 이벌 씨음이야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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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도가 타겟이야. 챙겨야 돼. 아우 씨발 아우 와 이 개새끼들 지뢰로 죽일까? 지뢰로 그냥 몸에다 붙여버릴까? 그냥 최대한 얘네들 피해서 가는 게 맞겠다 너무 빡세다 얘네 섀도우 대원들이라서 섀도우 대원들 섀도우 대원들이 섀도우 대원들이 찢어내는 데 잔인 너무 빡세 찢어내는 데 그 길은 섀도우 대원들이 다행이다 상대방은 아우 씨볼 그냥 고스트만 딱 붙어다녀야겠다 이차 와 이 씹새끼들 정말 재밌게 게임하는구나 나네 촬영 확보해야해 따로와 조심해 놈들이 위 위치 지원이 올거야 전방이 저기다 놈들이 보인다 목표 붙여 와 이 미친 씹새끼들 봐 아 가진 아니 진행이 안되네 여기로 가는게 아닌가봐 다른 루트를 찾아보자 눈에 감가고 있을거 fp 쏟아 너무 고스트네 앗 앗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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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파킹 홀리모리 시에다 파킹맨 바로 이 맛이 맛있겠구만 바로 먹어줄게 응 오케이 하 하 흠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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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너부리야 흠 흠 너부리 두개 흠 흠 흠 흠 거기다가 이 북어 북어채 넣었더니 국물 완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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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배 확률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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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랄페야 걸어먹을 앞접시 하나 줘야 돼 예 예 음 음 면먹을 때 무変 필요해 흘려가지고요 정말 흘려 이거를 들고 먹을 줄은 없잖아 이거 무조건 필요해 흘려가지고요? 응 완전 흘려 이걸 들고 먹을 순 없잖아 그것도 말이지 음 흠흠 음 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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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 하으 흠 흠 음 너부리 맛있네 너부리 좋아연 너부리 마디떠연 너부리 좋아연 너부리 마디떠연 너부리 좋아연 너부리 마디떠연 너부리 좋아연 너부리 마디떠연 아 너부리 아디떠연 mmmmm! Mmmmm! so fuckin good! good. 밥은 안 날아 아이고 바다야 어서온나 주영이 잔데이 맛있습니다 응 맛있어 여기다가 이걸 넣었더니 부거체를 넣었더니 진짜 맛있네 피자 먹나 피자 먹어 아줌마가 피자 남겨놓은 거 있는데 냉동실에 있으려나 너 다 먹어버렸어? 잘했어 역시 미스터 류피자는 진짜 맛있다니까 미친놈아 미친놈아 깜짝 놀랐다 채팅창에 다 보적을 붙이네 안이 너무 맛있어 잘 먹으면 맛있어 미친놈아 그래도 적은 맛없어 고기만 해 뜯어낸 고기만 해 깜짝 놀랐어요 다 먹었다 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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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이게 바로 섹스가 아닐까요? 다모스 다모스 motor 적ante 흐흐흥 내가 몰지 쇼프! 옆에다! 잘했어 쇼프! 해냈건 우리가 해냈거지 오오오오 왜 아프겠는데 조심해 고맙다 흐흥 환상의 짝꿍이구만 좋았어 여긴 어디야 알레안드로가 말했던 안가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알려졌지 나한테 말 안했는데 필요한 사람만 알면 돼 뭐야 난 필요 없다 압력판이야 알레안드로 작품이군 똑똑한 새끼 저기 조심해 오우 누구니? 로돌포 서프 고스트 살아있었어? 당연하지 다 죽은줄 알았어 나도야 아미고 멋졌어 어떻게 된거야? 도망쳤지 고스트 덕분이야 널 기다려줬어 생명의 은인이군 그래 당연한거지 우린 한팀이니까 오그라드니까 다쳐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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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함께 싸운다 그레이브즈가 왜 배신했지 우리도 몰라 라살마스에 물들었나보네 우린 아니야 일단 지금은 우리 셋 말고는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해야 돼 셰퍼트 장군과 라스웰까지 포함해서 한명만 빼고 알레안드로? 그 친구가 필요해 뽑아 알레안드로를 구한 다음에 그레이브즈를 죽이면 되겠다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역시 우린 통하는게 있다니까 근데 무기가 너무 부족해 어흠흠흠흠 헤헿 헤헿 이 이씨 이 이씨 있긴CI 여기 이동 엔 이씨 이거 렛 이 이씨 내가 부위해놓은거 있거든? 지하 감옥을 뚫어가지고 어, 그럼 둘이 좀 막연하겠네? 어, 그럼 둘이 좀 막연하겠네? 들어가려면 놈들부터 처리해야 돼 첫번째 탑에 저격수 둘 소프, 한놈을 맡아, 나머진 내가 잡지 소프, 왼쪽 탑 섀도우 처리 다들 단순성, 끝까지 내려가지 놈들을 정리하자고 롯한 것 좀 도와줘 조심해 소프 흠흠 엥? 옆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난 몰랐지 흠흠 미안해 고급품 같은데 뭐있나? 섀도우 6 차량 3, 2, 2, 2 그리고 오른쪽에 1 차량에 있는 둘을 먼저 잡으면 안 들킬거야 알겠다 소프, 신호하면 모자 쓴 놈 처리해 준비됐어 확인 3, 2, 1 2, 2 2, 2 2, 2 2, 2 2 차량 오른쪽에 둘 잡아 반대편은 내가 처리하지 그 PLUS 전투가 shallow refuses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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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공격 공격 저기로 올라간다 잘 걸렸어 앞당서 고스트 서프 다운로드 빨리 서프 서프 주위에 조용히 간다 그래 도착 확인, 따라간다 경비시로 가지 반짝부터 서답이 있는 애 집에 찾아 알겠다 좋아, 내려간다 따라간다 다 들어왔다 가지 전방의 경비실이다 CCTV가 있을까 빠르게 조용히 간다 안의 돌 놈들이 지원을 모르기 전에 빨리 안에서 근거 클리어 클리어 CCTV로 우리 사람들이 찾아야지 놈들 주위를 끌어야 돼 내가 바깥에 폭탄을 설치하지 잘 지켜보고 안내해 알겠다 카메라 사이로 사이받다 나도 간다 적 확인해 알겠다 행운을 빌지 소프 소프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을 때 알려줘 클리어 가 앞에 카메라로 가서 위협을 확인해 손으로 시에더 하나 쉬울 거야 칼을 써 생각보다 잘하는데 섀도우 다소 중부장했다 숙이고 있어 확인했다 가도 될 땐 말해줘 발코니의 섀도우 가도 돼 이동의 고스트 왼쪽의 섀도우 어때 나도 꽤 쓸만하지 집중해 소프 까칠하긴 장난하지 말자고 이 쪽에 한 놈 아이 아이 병신아 당검 착실러 당검 던져가지고 머리도 맞춰 죽여야지 바보같은 놈아 아 어때 나도 꽤 쓸만하지 집중해 소프 까칠하긴 장난하지 말자고 코너 쪽에 한 놈 위로 가 스팸 아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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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고스트. 코너에 하나. 총은 내리고 있다. 칼로 처리해. 하, 자 개새끼들. 트럭으로 가. 상자로 가. 오른쪽으로. 폭탄 깔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 좋아, 고스트. 알겠다. 설치 완료. 이동한다. 왼쪽으로. 전방에 쉐도우 셋. 트럭에 하나, 커브 쪽에 둘. 주위를 끌어야 돼. 전원 쪽으로 간다. 폴 클리어. 비계 쪽에 있다. 기다려. 타이밍을 볼게. 상자로 가. 고스트 주위를 끌어야 돼. 네가 잘하는 거지. 전원 쪽으로 간다. 그 전에 나를 만나겠지. 뭐야. 그 전에 나를 만나겠지. 나 말게. 오케. 응? 바다야. 가는겨? 어이구. 바다야 고마워. 잘 가요. 그 전에 나를 만나겠지. 고마워 오늘 그리고. 사랑해. 멀쫄. 맞아. 아니 죽겠네. 나 죽겠네. 그 전에 나한테 나를 만나겠지. 상자로 가. aient에. 뭐야. 그저는 나를 만나겠지 지금 아 좀 하다가 같이 안하고 싶어요 누구 나 안전해지면 말해, 클리어, 갑. 지금요. 가. 가. 저리에. 에? 음. 누구. 나. 클리어, 갑. 저리에. 저리에다. 상자로가. 지금요, 가. 안전하다. 왼쪽으로 이동해. 칼로 잡아. 잡았어, 지금 갖고 오세요. 아잇. 안전하다. 칼로 잡아. 잡았어. 거기서 나와. 뭔데? 침 발견해서 놓을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 안전하다. 지금 갖고 오세요. 건물까? 뭐하노? 아니, 빙신아. 이렇게 밖으로 들어야지. 안전하다. 안전하다. 오케이. 칼로 잡아. 잡았어. 저거. 낙지게. 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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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보여줄게 에헤이 점마가 문제네 알았다 이렇게 하는거다 이 새끼부터 잡아야돼 이거네 이거였네 흠 왼쪽으로 이동해 트럭을 타뜨리면 좋겠는데 알겠다 처리해 굿킬 폭설 설치한다 돌처리 이동한다 안전하다 이동 빨리 가 빨리 전방에 한 놈 칼로 처리해 아 아주 제대로인데 클리어 괜찮다 안전하다 이동 이동해 이동해 폭탄 아 위에서 보이는구나 오케오케오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응 응 안전해지면 말해 아 뭔데 아니 방금은 내 잘못 아니야 아까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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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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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지면 말해 뭐해 병신아 안쪽으로 움직여 완전 빠가새끼네 이거 눈치가 너무 없어 얘가 빨리 잡자 잡았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좋아 고스트 쫓아올 놈들이 내주겠네 준비 다 끝났다 알레안드로 찾았나 타이밍 좋고 장작사 어디야 대기 진짜 맞네 알레안드로야 독방이군 문쪽에 둘 보인다 고스트 찾았다 독방에 있어 경비가 둘이다 빨리 구해야겠군 감방 밖에서 만나지 풀어주자고 확인 이동한다 잘했어 잘해야지 아군 구하는 일이니까 그게 전우지 바케루스를 풀어주러 가자고 오케이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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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람은 그쪽으로 간다 확인 우리도 이동한다 에이 조심 미유의 낭비가 전방에 수감등이 보다 놈들이 맞고 있어 싹 썰어버리고 진입하자고 도 loser 뭐 가사가 오 누군 공급 공급 도력 바로 쏟아 아 뭐냐 고認為 도력 이동 도력 아 공격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 나 잡아야지 윗층에 바케러스 데온이 더 있어 그럼 걸어가야지 그래 암정서 로돌포 혹시 그레이브즈는 봤나? 아니 만나면 아주 조져버려야지 그래야지 놈들이 모든 층에 병력을 끌어놨어 준비해 알겠어 나 씨발 로돌포 개새끼야 정신 아이저 뷔 아이저 뷔 샘텍스가 나지 다 어? 어? 반갑구만 형제들 NYPD holy f***ing s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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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어디서 쏘는 거야? 와... 와... 어우... 어우... 와...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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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얘들아... 얘들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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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들어오고...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니까... 짜증이 존나하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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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음...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 어... 나머지는... 다음에... 음... 아... 똥 마려... 똥도 마려워... 아...